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정서진의 차박 캠핑을 나왔습니다. 강원도 정동진이라고 있죠. 정동쪽에 있는 거라고 정동진이 있다면 서쪽에는 정서진이 있습니다. 정동진과 정서진의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경인항 통합운영센터 입니다. 케이워터라고 되어있죠. 여기는 아라뱃길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좌측에는 그냥 일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 주차장에서 차박 캠핑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쪽에 보면 화장실도 바깥에 있습니다. 여기 한번 쭉 돌아보면은 우측에는 여객터미널이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정서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쪽이 정서진이고 그 앞에 있는 아이는 영동대기입니다. 여기가 정서진입니다. 정서진. 여기가 정서진이라고 볼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정서진이 있습니다. 여기가 정서진이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가 사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출발점입니다. 정서진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 두가지 633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서 보면 스타트고 여기 반대쪽에서 이렇게 보면 피니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아라 김포 한강 감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부산 낙동강 하구 두가지 633km라고 합니다. 아라 백길에서 보는 구름에 긴 석양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합니다. 아 더워. 오늘 캠핑 요리는 돼지고기 김치 볶음입니다. 묵은 김치입니다. 돼지고기가 한 400g 정도 됩니다. 소주 한 3스푼 정도. 이렇게 마늘입니다. 마늘은 여기 먼저 마늘하고 수라고 넣어서 먼저 섞어줍니다. 이게 양파가 좀 커서 절반만 넣겠습니다. 파 한 뿌리 간장 한 스푼 매실청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고추장 반 한 스푼 고추양념장 하나 이제 소주 자주로 고추장 반Max 오늘의 요리는 김치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물이 거의 없는 그럼 추춘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조금만 한 스푼 넣으면 맛이 확 끝내집니다. 멸치액젓입니다. 멸치액젓이나 까나리액젓이나 똑같습니다. 남친의 맛이 아주 나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밥입니다. 밥을 파김치입니다. 파. 고기 한번 먹어볼까요? 장마참 중간이라서 그런지 그제까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깨였습니다. 반찬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아라벳길의 야경입니다. 물에 비친 불빛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큰 배도 있네요. 여기 전망대도 보이고 여기는 여객터미널입니다. 밤에 보니까 더 멋진데요. 여기가 더 멋진 물에 비친 불빛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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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이제 태양이 하도 오르고 있습니다. 캠핑을 마치고 주변에 쓰레기 작은 티클 하나도 남기지 않고 흔적 없이 가려고 합니다. 정서진에서 캠핑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